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패권 경쟁은 오히려 격화의 일로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20일까지 현직 대통령이 그냥 있고 1월 20일 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정책을 계속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23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23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회사 89개의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89개 리스트는 전부 다 중국 회사 목록인데 이 회사들은 중국 군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회사들이 비록 민간 부분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혹시 군부대하고 중국의 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든 회사들을 지금 이제 아직 완성보는 아니고 드래프트 리스트의 초안을 작성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그냥 뭐 영어 뉴스 제목을 읽으면 US 드래프트 리스트 오브 89 차이나 폼스 위드 밀리터리 타이스 군부하고 관계가 있는 중국 회사 89개의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뉴스맥스 요새 뭐 한참 잘 나가는 미국의 매체입니다 폭스뉴스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바이든을 지지했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뭐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방송에서 전부 다 보지 않는 것이죠 보지 않고 다른 방송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바로 뉴스맥스라는 매체가 몇백만 명씩 이제 그 구독자가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 89개 회사 중에서 이제 제일 그 눈에 띄는 회사들이 바로 그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들입니다 중국의 항공사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고 뉴스맥스 기사를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당연하겠죠 89개 회사 대단히 큰 회사들일 텐데 그 회사를 전부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회사들보다 특히 중국의 민간 항공 부품을 수출하는 미국 회사들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피해를 입게 되는데 누가 피해를 입느냐 미국 회사 중에서 중국 회사에다가 물건을 대는 회사들 우리가 이제 중국 회사가 중국이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중국 비행기가 상당 부분 미제 부품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엔진도 미제를 쓰고 레이다도 미제를 쓰고 여러 가지 부품을 쓰는데 그 레이다를 중국에다 파는 미국 회사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싸움을 글로벌리스트하고 내셔널리스트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 내가 잘 사는 게 더 좋지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잘 살아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게 되나 그건 안 될 일이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가 이익이 돼야 돼 그 뒤에 지금 말한 사람들은 국가주의자들입니다 야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전 지구가 정말 이웃이고 국경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이 글로벌리스트를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이 국가주의자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로 여기에서도 첨예하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미국의 엔진 회사가 그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중국의 비행기 회사에다가 엔진 팔지마 그것이 아무리 여객기 회사라도 그 엔진은 중국의 폭격기에도 달릴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그런 얘기죠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 점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렇죠 미국 회사들이 많이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말했듯이 바로 글로벌리스트와 트럼프 타입의 내셔널리스트의 갈등이 여기서도 약이 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자올리 지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국은 도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도발하지도 않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것을 결련히 반대한다 중국은 도발하지 않았죠 중국 여객기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여객기의 엔진하고 폭격기의 엔진은 똑같습니다 여객기의 창문 닫고 그리고 의자 뛰면 그게 폭격기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를 참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계속 억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하는 일은 경쟁 원칙 및 무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 규범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 신봉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것을 미국 스스로 전적으로 위반하고 있어라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국은 항상 법에 의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항상 법에 의거했고 미국을 비롯 해외에서 사업할 때 따라야 할 그 지역의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었다 중국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이 지뢰 겁을 먹고 중국의 회사들이 군수회사랑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피해를 직접 입는 회사가 한문으로 중국 상비, 상업용 비행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Commercial Aircraft Co. of China 그래서 코맥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름을 다 읽으면 중국 상용 비기 유한 책임 공사라고 해서 중국의 상용 비행기를 만드는 중국의 회사인데 그 C919라는 여객기를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중국의 여행사들한테 배급이 돼가지고 중국이 이걸 지금 상용으로 아직은 사용하지 않는 단계라고 됐는데 저 그림을 보니까 하늘에 뜨기는 떴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여름에는 아직도 뜨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는데 저 사진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미국의 평론가, 전문가 그 사람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C919라는 여객기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부품이 대부분 미제가 많아요 미제가 많고 프랑스제 조금 꽤 있고 독일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제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미제인 것으로 돼있다라고 저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임스 팔로우스 씨는 중국의 저 비행기는 마치 날르는 아이폰 같으다라고 얘기를 했죠 플라잉 아이폰이라고 이제 뭐 뭐라고 하면 비꼬었다기보다도 하여간 이거는 아직은 중국제라고 말하기에는 기술이 형편없이 부족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제임스 팔로우가 최근에 쓴 논문을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지지 않고 저러고 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아주 트럼프를 대단히 심각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사람이 벌써 무려 한 40년 전에 썼던 그 내셔널 디펜스라는 책을 하도 감동 깊게 읽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나는 전문가로서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주 뭐 거의 적대감을 표시하는 그런 거를 최근에 썼던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밀리터리 엔드 유저라는 말을 씁니다 밀리터리 엔드 유저 결국은 군사 기술하고 상업용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탱크를 만들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죠 그것이 뭐 현대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현대로템은 서울신에 있는 지하철도 현대로템이 많은 게 많죠 그런데 탱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상회병 기술이 궁극적으로 밀리터리 엔드 유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반드시 중국 회사만 89개를 뭐 한 것은 아니에요 러시아 회사도 수십 개를 해가지고 전체가 110여 개의 회사들을 지금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밀리터리 엔드 유저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상용회사가 연계가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서 이제 미국이 판단하는데 대부분 경우에 그 회사들한테 미국의 부품을 파는 일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11월 13일입니다 딱 열흘 전에 트럼프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려서 중국 군부가 소유한 회사들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미국인의 투자도 금지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목록을 만들어서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리고 밀리터리 엔드 유저에 대한 정의가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현대라는 우리나라 회사를 봤을 때 이거 밀리터리 엔드 유저가 될 수 있다고 되는 것이죠 왜? 탱크도 만드니까 바로 그 밀리터리 엔드 유저를 아주 폭넓게 정의를 해가지고 넓게 그러니까 그물을 넓게 치는 겁니다 확대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중국군에 관련된 회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경찰을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에 관련 회사들 그리고 군수물자를 취급하는 심지어는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밀리터리 엔드 유저 결국에 궁극적으로 군사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보고서 아주 넓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회사가 이제 28개군요 러시아에서도 28개를 지정해서 이루크트라는 회사는 최근에 그 비행기를 한 대 만들었는데 MC-21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미국제인지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있죠 에어버스는 단 한 나라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합쳐가지고 스페인도 합치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에어버스인지 보잉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MC-21을 만드는 이루크트도 결국은 저게 폭격기가 될 수 있다 전투용 비행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는 그 목록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목을 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한 꼭지 뉴스가 되고 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이것도 나온 지 뭐 한 열흘도 채 안 되는 뉴스입니다 2020년 11월 18일자 스타드 앤드 스트라이프스라는 신문에 나온 미국 송조지죠 거기 나온 기사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을 너무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한 대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 케넷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미국 해군 장관인데 이 해군 장관은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잠수함 연맹의 연례 세미나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이 한 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해군 장관 얘기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수욕에서 미국군의 현시 현시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파워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건데 인도태평양 수욕에서 미국군의 현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함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함대는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해군 장관이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이비 세커터리 피치스 포스트 플릿 리버이벌 인 웨스턴 퍼시픽 possibly based in Singapore 그러니까 해군 장관이 피치스 피치는 우리 야구공 던지는 거 피처라고 그러죠 확 던졌다는 겁니다 일함대를 새로 만들어야 돼 서태평양에다가 그리고 그 모항을 싱가포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대를 세게 표명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함대는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함대입니다 그런데 그 함대가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현재 일함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함대를 새로 부활시키겠다 이 원전은 US Naval Institute News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주 소개했던 미국 해군연구소의 뉴스로 나와 있는 거기에서 인용을 한 그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1함대는 없는데 2함대 3함대가 있습니다 2함대는 대서양을 지키는 함대죠 3함대는 미국의 태평양에서 하와이서부터 미국 쪽인 함대를 지키는 것이 3함대 그리고 6함대는 지중해를 지키는 함대입니다 5함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앞바다를 지킨 함대고 그리고 7함대가 바로 그 일본 요코스강을 모항으로 하는 아시아 서태평양의 함대죠 7함대 이렇게 그 함대가 있는데 1함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딱 이제 인도양하고 태평양하고 중간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 보면은 싱가포르 거기 말레카협이라는 끝부분에 싱가포르라는 도시가 있죠 도시국가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인도양과 태평양 바로 기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함대를 하나 더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함대들이 담당하는 구역을 보면은 여쪽 그 지도 여러분이 보는 지도 맨 왼쪽에 이렇게 돼 있는 지도가 날짜변경선이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이제 하루가 바뀌는 곳이죠 그 날짜변경선부터 계속 이제 서쪽으로 와가지고 일본, 한국, 중국, 호주, 다카바하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가로지르는 수직으로 내리는 선 거기까지가 7함대가 담당하는 구역인데 7함대 담당 구역은 그 넓이가 무려 4,800만 평방마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 킬로미터로 치면 1억도 넘는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데 뭐 지역이라기보다 수역이죠 바다니까 바로 7함대가 너무나도 넓은 바다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함대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7함대는 저 북쪽으로부터는 그 베링해 옆에 있는 쿠릴렬도서부터 남쪽으로는 아예 남극까지를 커버하는 정말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미국 해군 장관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번호를 가진 함대를 보유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앞바다에 와서 작전하는 것이 7함대 그리고 우리가 그 벌써 오래전에 3함대도 지금 여기 와서 작전을 한다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번호를 가진 함대를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함대를 인도양과 태평양의 분기점에 배치하기 원합니다 분기점이 바로 싱거포르죠 진정한 인도 포스픽 콤맨드 인도 포스픽 사령부의 발자취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는데 이람대가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도 포스픽 콤맨드가 된다 이거죠 잠수함 연맹 연례심포즈음에서 해군장관 브레이스 웨이트가 이제 한 말입니다 저희가 그 삼함대가 이제 원래는 삼함대는 날짜변경선서부터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와이라든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 이쪽을 담당하는 함대인데 중국의 해군역이 막 늘어나고 미국이 중국을 더 견제를 세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17년 2월달에 사실 우리나라 앞바다에 왔던 배입니다 칼빈스노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기억날 거예요 칼빈스노가 삼함대 소속인데 그 배가 계속 하와이 쪽으로 달려오고 그리고 또 날짜변경선을 넘어서 이제 칠함대 구역으로 들어왔는데 지난 70년 동안 이제 그 삼함대 군함이 칠함대 쪽으로 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칠함대 쪽으로 들어올 때마다 지휘권이 바뀝니다 삼함대배라도 칠함대 수역으로 들어오면 칠함대 사령관이 지휘를 했는데 2017년 3월에는 저 배가 칠함대 구역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삼함대 사령관 그때 삼함대 사령관이 여자 해군 제독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지휘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설을 아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함대가 칠함대뿐만 아니라 삼함대도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삼함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삼함대 앞으로라는 구호가 서드 플릿 포워드 삼함대 앞으로라는 그런 구호가 이제 써 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지도 보시면 칠함대 수역에 삼함대가 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싱가포르에다가 일함대를 갖다 놓겠다 만들어서 갖다 놓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칠함대는 미국 함대 중에서 최대의 함대입니다 50 내지 70척의 군함과 잠수함이 있고 비행기만 해도 150대가 있고 그리고 해군 병사가 2만 명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죠 4,800만 평방마일 정확하게 킬로미터로 치면 1억 2,300만 우리나라 넓이가 남한만 10만 평방이라니까 얼마나 넓은 구역을 담당하는 거겠습니까 날짜변경선에서부터 인도 파키스탄까지 가로로는 그리고 세로로는 쿠릴렬도서부터 남부까지 그런 엄청난 바다를 커버하는데 칠함대 혼자서 이 넓은 곳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지금 칠함대가 매일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퍼트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이람대의 발상이 나온 것은 중국이 계속 군사력을 무지하게 늘이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중국 군사력이 느는 자료를 보고서 아예 그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냥 군함을 찍어내고 있다 거의 찍어내듯이 군함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이 미국이 자기라도 군함을 더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함대는 막강한 전쟁 억제력이 될 것이다 제가 최근에 전쟁 농구항의 시간에 디토런스 앤드 디펜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디펜스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됐는데 오늘날에는 전쟁이 너무나 잔인해지고 무기가 좋아져서 전쟁이 한 번 터지면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략이로는 디펜스가 아니라 디토런스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지금 미국 해군 장관이 하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함대는 막강한 전쟁 억제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1함대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과연 그 함대를 갖다 놓을 수 있을까 거기가 제일 적격의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싱가포르가 아니라면 우리는 1함대를 원정작전 위주의 함대로 만들 것이다 모항이 있는 함대는 거기에 있으면 되죠 자기의 어머니 항구라는 뜻입니다 모항 그런데 그거 없을 때는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원정함대로 갖고 있을 텐데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파트너 또는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과 자기의익이 맞다 떨어지게 되면 항구를 빌려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혹은 파트너가 자신과 미국이 이익이 된다고 보아 기지를 제공할 때까지 그냥 움직이는 함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함대는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이차대된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초반에 존재했던 함대가 없어진 것을 이제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00%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해군 장관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자 사진 한 사람 보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말로 읽으면 장가영인데 쫑자이안이라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하바드 연칭 연구소에도 교환교수로 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급 언급가 신문에 난 것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싱가포르에는 미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천명의 미군과 민간인 포함해서 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칠함대의 작전 및 보급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칠함대 군함들이 가끔 가다가 싱가포르 왕에 도착을 하겠죠 거기서 기름도 집어넣고 식량도 집어넣고 항공무원 같은 건 메탈치 바다에 떠 있으니까 메탈치 먹을 거를 다 싣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자주 틀리는데 거기에 업무를 해주는 사람이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포스 73 그리고 서태평양 통제 및 군수단 이런 군부대에 일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천명 군인 포함해서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연안 전투함 우리가 리토럴 콤베십이라고 해서 미국 군함도 큰 거 말고 조그맣지만 무장의 속도 빠르고 그리고 스탠스 되고 그러는 이상한 군함들 여러분들이 그 사진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군함들이 싱가포르 왕에 2013년부터 이미 주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다 나오고 있는데 이 학자 장가영 교수가 싱가포르는 아주 괜찮은 후보다 미국의 일함대의 모함으로 아주 괜찮은 후보다 그렇지만 여기에 혹시 항공모함도 포함될 경우에 싱가포르는 조금 피곤할 거다 왜 항공모함까지 오게 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특히 중국이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런데 아마도 일함대를 만들 때 항공모함이 분명히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세시티브한 문제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겠죠 중국하고 세시티브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 싱가포르가 아니면 어딜까 수빅만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빅만은 필리핀에 있는 원래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항구인데 지금은 이제 미군이 나갔습니다마는 수빅만이 그 다음번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아마도 미국 함대의 모항을 제거하는 것은 주저할지 모른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그 총교수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캄난만도 대상인데 베트남도 조금 좀 불편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일랜드는 미국의 법적 동맹국이지만 태국이 미국 함대의 모항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썼는데 이 총교수가 쓰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저는 말이죠 미국의 그 함대, 함대 하나의 모항이 되면 거기서 떨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의 군항이 오면 우리는 중국의 공격 대상이 돼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항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군항으로 다 안전하게 되는 거야 약한 나라가 정말 강대국의 군사력을 불러다 놓으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되죠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고려해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함대의 모항이 오면은 여기서 1년에 떨어지는 달러가 얼마나 될 거야 미국 배수리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면은 얼마를 벌 거야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고려는 안 하고서 이제 종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안다만 바다라는 바다가 있죠 말라카 해업의 서쪽에 안다만 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섬에다가 인도 앞바다죠 인도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지금 이람대의 모항을 지금 찾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이게 100% 안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해군 장관이 함대를 새로 만들 것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총력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중국 관련 뉴스 하나를 더 말하면은 지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무기입하는 계획이 뭐 그냥 막 며칠 사이에 막 그냥 두 것씩 추가가 되고 그러는데 먼저 그 더 최근의 것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대만한테 24억 불어치 무기입하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 승인은 의회에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회는 100% 확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여러 개 이뤘고 그 의석을 공화당이 이제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행정부 일기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 된 결정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24억 달러 어치에 해당되는 무기가 하푼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하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는데 하푼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고래잡이하는 사람들이 고래한테 던지는 그 작살 있죠 그 작살이 그 하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해군 군함에 장착하던 미사일입니다 저거는 다른 배를 잡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함대함 미사일인데 이거를 지대함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땅에다가 갖다 놓고 땅에서 그 육지를 향해 오는 배를 쏴서 마치는 육상 하푼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만이 미국한테 좀 팔면 안 되겠느냐라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최근에 미국 정부가 팔아 400기 정도를 팔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발의 하푼을 팔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어떤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더 워존이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이렇게 놨더라고요 Taiwan can now complicate China's invasion plans by buying hundreds of 하푼 미사일 대만은 지금 이제 수백 개의 하푼 미사일을 구매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 계획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정확하게 보니까 400개를 판대요 400개 400개의 하푼 미사일인데 저게 뭐 명중률이 대단히 높겠죠 400발이 다 맞지는 않더라도 뭐 엄청나게 수백 척이 가야지 그 중에 한두 척이 대만에 상륙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미 국방부는 보잉사가 제조한 400발의 하푼 지대한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고 그래서 대만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억 7천만 달러어치인데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된다지만 그 의회 승인은 거의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400발의 하푼 미사일을 팔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보다 바로 며칠입니다 며칠 상관으로 앞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세 가지 무기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400발의 하푼 가지고 중국의 침략군의 절반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그 하푼 400발로 온 군사력의 절반 정도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공격을 하러 갔는데 절반이 죽었다 그러면 공격하겠습니까? 뭐 이제 심리적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가 이제 나라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대만을 공격하는 군사력의 절반이 죽는다 절반이 파괴된다 그러면 참 공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23억 7천만 달러 하푼 미사일 승인 나기 바로 며칠 전에 난 승인은 18억 불, 18억 달러의 무기인데 거기에 속하는 것이 로켓 런처 로켓 런처라는 게 뭡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로켓 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센서 이건 센서는 비행기 전투기에 다는 레이더 장치 그리고 아틀러리, 야포 이거 이제 세 가지를 파는데 이건 뭐 개념상으로 이렇게 조금 좀 원시적인 무기 같아요 세계 무기 체계를 미국이 판매 승인을 하였다 그리고 18억인데 그거 팔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하푼 미사일 400개를 팔기로 했다 중국은 언제라도 대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중국어에 합치는 즉 통일을 하는 그 계획에 군사적 수단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상 군사력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이 지금 당장 대만을 침략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만은 스스로 요새가 될 필요가 있지 The island needed to fortify itself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대만이라는 섬은 스스로 요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18억 달러에 해당되는 무기는 135기의 정밀 유도 미사일 이동식 로켓 발사대 전투기 장착 가능한 정찰 장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다른 행정부보다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대만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였다 중국 국무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상응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어느 나라가 원인 제공자냐 이거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너희가 중국이 하도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겁을 주니까 우리가 대만에 이런 무기를 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은 니네가 이렇게 대만에 무기를 팔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야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뭐 그림 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제 대만에 팔기로 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팔고 그냥 뭐 조금 이제 미스했던 재미있는 뉴스인데 여러분 저런 그림 많이 봤죠 중국이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 7개 만들어놨는데 우리 이름도 다 압니다 수빌리프라는 것도 있고 미스티프리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파이어리 클래스 리프라고 저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림 봤는데 재미있는 뉴스가 뭐냐면 중국이 한 번도 저기에다 전투기를 갖다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그 지금 파이어리 클래스 리프 같은 데는 비행장이 3000m짜리 비행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다 비행기를 한 번도 갖다 놓지 않았을까 중국이 군사력 실험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보겠습니다 SU-30이라고 수호의 30이라는 러시아에서도 최신의 전투기죠 이거를 이제 중국이 수입하고 그랬는데 저 비행기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인공섬에 착륙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걸 왜 착륙을 안 할까 저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기름을 공중급유기가 실어준대요 그런데 중국의 공중급유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몇 시간 날 때마다 중국의 공중급유기들이 다 떠가지고 상대부분이 떠서 기름 넣어주고 그러는데 왜 저기에다가 기름 갖다 놓고 내려서 기름을 집어넣고 그러면 항공모함 노릇을 하는 건데 안 할까 그리고 저기 만약 중국 전투기가 앉아 있었다면 미국이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런데 지금 미국이 몇 달 동안 하여간 거의 중국 전투기가 저 인공섬에 내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뉴스는 저 인공섬이 가라앉고 있대요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가라앉고 있고 그리고 소련제 전투기들이 미국 전투기들보다 보통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이 러시아제 전투기들을 사오는데 그 비행기가 무거워서 중국의 비행장들이 다 아스펠트가 깨지고 그런다고 착륙할 때마다 그래서 중국의 항공모함에 저 무거운 것들이 제대로 내리겠느냐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디플로매스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중국은 Why doesn't China deploy fighter jets to the Spratly Island 왜 중국은 그 Spratly 군도에다가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고 있지 그것이 미국한테 도발하는 것이라서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디플로매스라는 매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제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과학자들이 이 섬 때문에 옆에 있는 산호초질이 다 죽는답니다 자연을 파괴한 것이죠 저것들이 일종의 산호초라든가 모래톱인데 거기를 진흙과 세멘트로 다 발랐으니까 그 동네 환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산호초들이 다 죽고 환경이 엉망이 된다라는 그 얘기라는 걸 듣고 같은 문제를 이렇게 여러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최근은 아닌 거예요 벌써 8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중국이 그 섬을 만들어놓고 원래의 전략적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행장으로서 적격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은 남진해에서 작전하기에는 아직도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얘기를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미국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키워드만 잠깐 말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트랜지션 하라고 얘기한 거야? GSA에다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트럼프가 백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나온 말에 We'll never concede to fake ballot 잘못된 ballot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야 and dominion dominion은 뭡니까? 선거 보팅 시스템이죠 그 보팅 시스템하고 잘못된 투표에 결코 concede하지 않겠어라고 오늘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말한다면 뉴트 긱리치라는 아주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하원의장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도둑질을 했는데 제대로 못했군 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The thieves who stole our election God's sloppy 훈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훈쳐서 들켰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그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헤이를 낳고 헤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뻔뻔한 선거 도둑질을 들키게 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저 사람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딕 모리스라는 선거 전문가입니다 선거 전문가가 stats prove ballot stopping 통계학에 의하면 표를 갖다 부은 거야 stopping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미국의 칠면조 거 먹을 때 칠면조 속에다 여러 개 막 눕는데 그 눕는 거를 stopping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계탕 먹을 때 그 속에다 막 집어넣죠 그게 스토핑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표를 갖다 막 쑤셔놓은 게 분명하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전번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죠 시드니 포일 변호사가 말했는데 이 사람 말 중에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도소 수감인원을 늘려야 할 상황이 될 것이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사기를 위해 개발된 도미니언 시스템 이 시스템은 사인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도미니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선거 부정을 위해서 개발됐고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사연이 있어 힐러리가 이 시스템을 2016년 민주당 경선 당시 샌더스를 제치기 위해서 사용했지 버니 샌더스라는 미국 상원인원이죠 그 사람이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힐러리를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깰 때도 저 기계를 사용해서 부정으로 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버니 샌더스도 이걸 다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를 조작한 사람이 버니 샌더스한테 가서 힐러리가 그걸 조작하고 있다고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는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랬더니만 저 파웰 변호사가 샌더스는 경선이 끝난 다음에 아주 멋있는 집을 하나 샀죠 이거는 뭐를 알고 있어서 한 말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한쪽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가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화당이 분명한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자주에서 이제 다시 셔보니까 트럼프가 졌습니다라고 놨죠 그때 트럼프는 다시 셀 때 그걸 다시 셔면 어떡하니 대주해보라고 그랬지 셔보라고 그랬냐 그런데 다시 셔서 조자주의 국무장관이 다시 셔봤더니 바이든이 이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조자주는 내가 손볼 첫 번째 곳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날려버릴 블루압 시켜버릴 첫 번째 대상입니다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자주지사하고 조자주지사 캠프가 공화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도미니온 시스템을 조자주 개표하는데 선거하는데 채택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돈을 그래서 조자주 국무장관하고 조자주지사는 우리들의 절체에 따라야 될 것이다 이건 같은 공화당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합주들에서 위스컨시니나 미시간 같은 데죠 한창 기계 작동하다 꺼졌다 꺼진 이유가 왜냐하면 미리 짜여진 기계의 알고리즘도 트럼프의 압도적인 득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표가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 알고리즘 저는 정확히 잘 모르는 분야지만 해놓은 것이 작동을 못하게 돼서 일단 끄고 그리고 갖다 부은 다음에 다시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100% 만일에 틀리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싸움이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것 외에도 수많은 토크카신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을 위해서 조작된 선거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다 있다 들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조달청장이 바이든한테 그렇게 우리 직원들도 위협하고 나도 위협하고 심지어는 우리 애완경까지 위협하였다 당선 확인증을 가져오라 그러면 정권 이왕에 협조해 주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잘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추세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주변의 얘기도 많은데 내가 다음 주일에는 북한 얘기를 또 간만에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번 주 두 번째 강의는 전쟁과 국제정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